안녕하세요. 창작음악가 서수진입니다. 2021 서울 뮤직위크 쇼케이스를 위해 컬러리스 트리오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올해는 꼭 오프라인 무대에서 라이브 음악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뵙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 컬러리스 트리오의 무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2021 서울 뮤직위크 모든 프로그램과도 함께 해주세요.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